취미 어디가 벌써 왔어요? 턱이요 어 턱이 아파? 언제고 처음이 나고 이까지도 나고 언제고? 지금 3년 진짜 3년? 네 이걸 크게 벌려볼까? 더 안 버르죠? 네 그걸 맥시멈으로 버렸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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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좀 있으면 잘 버렸을 겁니다 목을 좌로 세 번 물 세 번 큼직하게 도대요 빠르게 라운딩에 회전 부름도 세 번씩 다 올려 앞뒤로 전북으로 놓고 세 번씩 수평 회전을 놓고 세 번씩 내가 얼마나 좋아졌나? 점수로 말해봐 100점이 많으면 몇 점은? 80이나? 응 수평 회전 수평 회전 수평 회전